세키러시티 세키러시티 다행이야? 여기가 더 여행이야 다행이야 요요요요 체크해 봐 세키러시티 켜세요 보러 갈게요 모르소의 이름은? 제 마니페스토 숙소 죽는건 볼러 간건데 죽는거 보러 가는거야? 너가 기다리잖아 내가 끓여라 특별한 주문은? 꽝키로 새로운 팔? 걸을 수 있는 건가요? 파스타브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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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버스트 롱맨? 뭐죠? 이 스킬이 도착할 것 같네요 이거 열어볼까요? 롱맨? 스피드 이런덕 아이 에어하이킥 이게 너무 비싸죠? 데이블 브릭 파스타 브리커? 파스타 브리커? 이거 봐. 웃음. 파스타 브리커? 파스타 먹으라는건가? 와.. 메가버스터. 이거. 이거. 파스타 브리커? 파스타 브리커? 파스타 브리커? 파스타 브리커? 파스타 브리커? 롱맨. 오케이. 파스타 브리커? 롱맨. 커스터마이징. 이번에는... 이건 Transform. 이 Farah. 안 하. 아직 지금 traders 구하고 있는 도 Chin. 안 하. 안 하. 안 하. 안 하. 안 하. 플레이 타임이요? 플레이 타임이 많던데 이거 계속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요 미션 시작 미션 시작 파스터브레이크를 파스터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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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맞았다고 반대 맞았다고 반대 맞았다고 B에서 C로 떨어져? 쉿 어렵네 키가 하이 카이 나 어우 치즈 힝힝힝 5,000원 어렵네, 뭐 키가 뭐 컸면 돼, 알튼 모르겠어 이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이것입니다. 보셨나요? 제 파스타 암? 그냥 파스타 먹었어요 그거 빠졌어요, 맞나? 아, 저거는 탈신이 없지? 제이스, 저거는 탈신이 없지? we're adaptable 어디야? 어디야? ok, kissy much attack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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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디가 왔지? 이게 여기? 이구리 모델이 이구리 모델이요 이구 이구리 모델이요 이구리 모델이요 어이씨 어이씨다 이거 헬로우 헬로우 Anybody there? 아까 온 길 아닌가 여기? 여긴 아닌가 여기? 여기? 여긴 아닌가 여긴 1몰 스티어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뇨? 여기 길이 없어 여기는 없고 이걸로 해야 되는데 아 있다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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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전 주변에 100,000 특별한 패턴이 흔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근처 빛나라 프론트에서 화상 시기가 좋다면 정리해보시죠. 패턴을 봐라고? 이게 패턴이... 아 잘했다 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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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why I should get the gross axe open the gate for next stage. But looks like gross. Let's go. Let's go. Let's go. Oh shoot. Let's go. Let's go. Let's go. Open the gate. Here.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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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로로로롱 여보세요? 전화를 하면 바꿀 수 있구나 전화를 하면 바꿀 수 있구나 이거 완전 새로운 거 아니에요? 이게? 오케이, 안 맞을 수도 있어 이거 4에 속축 맞아요 저도 선물로 받아가지고 이거를 해보고 있거든요? 원래 데메크를 몰라요 제가 선물로 받아서 지금 해보고 있어요 데메크라는 걸 처음 해본 거예요 지금 현재 원래 플스 게임은 잘 몰라가지고 호우 세키로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개되면 세키로도 구매하고 싶은데 세키로는 아직도 비싼 것 같아 세키로는 아직도 비싼 것 같아 스낵하네 저한테는 비싼 것 같아 세키로 해보고 싶어요 너무 비싸요 용돈 받고 사는 저한테는 비싼 거야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더 전화했어요 아, 어떻게 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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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지? 뭐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거 피했는데. 뭐 어디있어? 비즈인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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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겠는데 이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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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면 안되는데. 쉬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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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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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테 나오긴 하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미션 2개 끝났어요. 미션 몇 가지 있는 거예요? 미션 2개 끝났어요. 미션 2개 끝났어요. 미션 2개 끝났어요. 미션 2개 끝났어요. 3개 끝났어요. 4-5시간이요? 그럼 뭐. 자주는 안하고. 그냥 한 번씩만 해야겠다. C.S.A. 데뷔헌트 휴먼 데뷔헌트는 힘들 것 같고 일단은 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게 온라인도 있지 않나? 이게 온라인은 없는건가? 일단은 오늘까지 하이퍼님 방송 키시면 볼텐데 하이퍼님 방송 안키시네? 바쁘신가? 오늘까지 끝났어요 오늘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세키로 보고싶은데 내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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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모르겠지만 내가 프레임을 하신다면 제 스트림을 켜고 싶으면 뽀로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주 매번 오셔가지고 저에게 감사하죠 내쉬만 임무하시면 될텐데 아쉽게도 내쉬를 안 하신 것 같아가지고 내쉬는 못할 것 같고 일단은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땡큐 포 마칭 가이스 바이